멤버 언니들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었거든 내가 신인 때 이번에 어디 나가야 되는데 좀 무서워요, 떨려요라고 말했을 때 언니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영지야, 신인이잖아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래도 이뻐보여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니코가 그게 절대 미워 보이지 않고 다 이뻐보일 거야 아, 네 나는 이제 서바이벌 할 때 아팠었어가지고 약을 먹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쪘었거든 그때 했던 노력 중에 하나는 물을 마시면 그람수가 올라가니까 수건에 생수를 묻혀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댔었어 뭔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미션 때문에도 힘든데 내 몸까지 잘 안 따라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아, 나 화이이 요샤야 방치的时候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니코야 가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이제 4년 반이라는 연습생 기간 동안 다들 걱정을 하셨어 왜냐면 나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학도 지금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었거든 그랬어서 시간이 저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데뷔를 못했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? 다들 걱정이 있었는데 나만 내가, 나 데뷔 왜 못해? 나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계속 있었어 나를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한 번 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은 건방져 볼 수 있지만 내 스스로한테 주문을 걸기에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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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좋은 아이돌 계속坚持한 룬 그리고 계속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내가 해야 할 수 있을까 프라이데이